무적 에지, 오늘 꼭 승리합니다. 엘즈 화이팅! 오늘 이 잠실구장에 엘즈 트윈스를 응원하기 위해 치타를 가보았습니다. 평소에 야구 많이 즐겨보시나요? 엄청난 엘즈 팬입니다. 엘즈 화이팅! 군번호 89번으로 하셨는지? 아, 89번이요? 89년생이기 때문에 89번으로 군번호를 별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거 지금 23번이죠. 저희 딸이 또 23년도에 태어났어요. 딸의 출생연도. 의미있는. 89번. 어, 형은 형의 출생연도인데 저는 딸의 출생연도 했습니다. 뭐 준비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냥 일단 최대한 강하게 제가 한번. 원래 이렇게 좀 가볍게 던져서 잘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강하게 한번 던져보려고. 그 공이 이제 저한테 다 젖은 흙에. 맞으면 바로 배치 클리어니까. 제구가 안 돼서. 일단 속도를 일단 강속으로 한번 좀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왜 이렇게, black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해봤잖아? 어렸을 때 Dante. 이건 croch군. 이제 할 수 있어, 지금. 화이팅! 많이 긴장되시나요? 왜요? 아니요 전혀요 왜요? 시 구명이 긴장되었을텐데 시 터라 긴장이 되셨습니다 잘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맞히고 이제 노는 지혜 알겠습니다 성공 중공경uta 컨설크 계속 자 temps no 그리고 이렇게 여기 끼기 와우 아우 아우 기타 어떠신가요? 소고가 아주 예술로 변졌어?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게 장난 아니게 어렵네요 진짜 하는 것 같습니다. 걱정된대요. 걱정되시나요? 네. 지금 바로 벤츠 클레미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가 먼저 사고해야죠. 내가 거기 서있었다. 미안하다. 네, 일단 장래 아나운서고요. 크게 동선은 저희 마스코트가 같이 따라다닐 거라서 힘내시는 거 없으시고 아까 멘트해 주시는 거 잘해 주시면 되시고 잘 던져주시고 한번 멋지게 스윙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싱구하신 탓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주요 시간에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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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저도 같이 당장으로 나오고 열심히 동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선이었습니다. 무수차 시작! 오늘은 자체라서 엘기 전화 수행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엘기 전화 수행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엘기 전화 수행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무수차 시작!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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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